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어 저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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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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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내가 아까 먹었나보네 쟤 어디로 내려오는거지 이미 들킨거 이쪽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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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올라가 내려 올라가는 길이 있나봐 한방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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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네 그지 급하다 급하다 다섯박 근데 못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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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뭐야 이 자식 워어어 어흫 에너지가 안달아 총알론은 끄딱도 안해 다 튕겨내 버려 너 다 튕겨나도 빨리 달릴 수 있냐? 이쪽으로 오니까 지뢰가 없어요 이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여긴거 같은데 다 튕겨내 버려 한 방 두 방 안 돼! 안 돼! 아 늘려가지고 잘 못 뛰는구나 얘도 예 먼저 다 튕겨내 엥 제기랄 다 튕겨내 어? 어 뭐야 사람이 죽어 얘네 왜 이렇게 갇혀서 죽었냐? 아 뭔가 있네요? 도와주 델에스님 어서오세요 그 놈이 여기에 날 던져놓고 갔어 그 놈이 내게 이럴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군 하지만 그 볼트의 대가리라는 미친 오버시어가 나를 그 골방에 가뒀어 잠깐만 그 볼트의 대가리? 오버시어 어떤 볼트지? 이 근처에 볼트가 있나? 17번 누졌다고 나 그게 날 여기 가둔 이유야? 하루가 지났군 그 멍청한 로봇마저 나를 감시하고 있어 난 그가 다음에 다시 문을 열 때 기다릴 수 없다 난 스테이플러로 그의 머리를 부르친 다음 탈출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뉴스 첫 페이지에 실려 아 이거는 그거 전이군요 전쟁 전이군요 오버시어라는 거는 그때는 뭐 그냥 어디에든 될 수 있었겠네 내가 가진 식량이 떨어져간다 그들을 또다시 놈을 끌고 왔는데 이름은 세스이고 R&D에서 왔다고 한다 명백히 이젠 남녀공용화장실 정책을 반대할 것 같다 어... R&D? 기다림의 게임을 해야겠지 결국은 아무도 안 온 거야 긁어 죽은 거야 결국은 얘네 뭐... 감금된 것 같은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로 감금된 건지 모르겠는데 감금됐어 뭔가...뭔가... 잠깐만 R&D라고 하면 스파이 아닌가? 혹시? 산업 스파이가 여기... 침입해서... 아니 근데... 늦게 와서 거뒀다고 한다는 거는 산업 스파이로 의심을 해서... 저기서 가둔건가? 뭐...어쨌든... 뭐... 그러네요... 저장하고요... 자... 위로 올라가자... 이제... 빠딱딱딱 빠딱딱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루카... 루카라고는 없는 거 같아 쟤네... 어... 방사능 바뀔... 막... 있는 거 같으니까요 가볍게... 재결에다가 다 이때는... 도망가자... män척... 해줘요... 하... 야... 이거 쓰기도 아깝다... 쓰... 루카콜라 루카콜라는 정말 많구나 이게 어 뭐야 얘는 왕어 윙어 윙어 마셔? 제주법을 찾아라 여기도 밖에 벌레 잠깐만 내가 기억하기로 여기 열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제주법을 찾아라 맑은 루카콜라의 조합법은 맑은 루카콜라가 퀀텀 루카콜라 같아요 여기 열쇠가 있었던걸로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봐요 뭔가 계약을 여기와서 제주법을 찾으려고 했었나보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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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구석 뒤지는 혹시나 놓치고 하는게 있을까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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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약이나 뭐 그런건 없고 흠 다 똑같애 광고 이야기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야 여긴 뭐 흠 다 흠 흠 무너질 그거밖에 없네 아무것도 없네 진짜 흠 흠 흠 흠 진짜 아무것도 없네 흠 흠 흠 흠 흠 흠 책은 좀 있구나 흠 흠 책은 조금 그래도 여기 몇개 얻었어 지금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매임에선 말없이 똑같은거 있었겠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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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올라가는 길 한층을 더 올라가보죠 팩토리 플로어 여긴 다 뒤진 것 같아요 가자 저장 한 번 더 하구요 어? 오! 시스템 액티베이터 시스템 액티베이터 죽어라! 로보트 여기는 주적은 또 로보트인걸? 얘 로보트 나온거 보니까 여기 주적은 또 로보트 같은데? 로보트라면 네 펄스 폭탄이 있죠 세 발 있으니까 마이크로 퓨전셀 로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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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죽여 죽이구요 로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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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뗀땜 å 뗀득 뗀 poi 그룹 제가 의문해사라고 어 퍽을 찍으면 나오는 애가 있어요 가끔 나와서 모든 적은 단 한방에 죽여버리죠 저기 뭐 얼마나 강하건 약 무조건 한방에 죽여요 덴덴덴덴 브랭 제가 의문의 사나이라고 퍽을 찍으면 나오는 애가 있어요 가끔 나와서 모든 적을 단 한방에 죽여버리죠 적이 뭐 얼마나 강하건 약 무건간에 무조건 한방에 죽여요 사나이 괜히 던졌나 다 튕긴거 같은데 다 튕긴거 같은데 먹을만한거 없었네요 대충 봐도 알죠 누카콜라 하나 좀 있었겠지 뭐 어차피 이쪽으로 내려왔어야 되니까 아 드로잉 자 다음에 집에갈때는 모총버리고 딴걸로 갖고오세요 올드페인리스가 총알이 좀 모였는데 32국양 총알이 좀 모였을걸 32국양 총알이 235발이면 쓸만하죠 올드페인리스를 가지고오세요 근데 올드페인리스는 아 그 AP를 이거보다 좀 많이 먹어가지고 적게먹긴 한데 그래도 적게먹긴 한데 어? 여기 뭐야? 여기 왔던데 아니야? 처음에? 처음에 왔던데잖아 여기가 아닌가봐요? 여..여기가 아닌가봐요? 여기...여기 아닌가봐요? 딴 데인가봐 아잇잠만 여기 또 어디 가는 길이 있나본데? 그러네요 이쪽인가보네 두방 세방 세방 아니 또 또 이상한데 맞았다 여기는 뭐 또 이렇다고 먹을건 없어요 빈 병 빈 병만 겁나게 돌아다니네 오우! 여긴가보다 여신님 여신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잠시만 잠시만 뭐라고? 아 이거 아니구나 일단 풀어보죠 풀어보죠 아 그럼 그 이게 해킹을 쉽게 해주는 모드가 있다던데 퍽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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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해보죠 지대로 내가 맘에 드는거 단 일단 쉬운거 라운드 퍽퍽 하나 맞구요 이 쉽게 하는 방법 없나? 퍽 퍽 퍽퍽 퍽 퍽퍽 퍽퍽 안녕하세요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그렇겠죠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이게 대충 찍으면 돼 괜찮아괜찮아괜찮아 정렬장치의 누카쿨라 삽입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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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병이 어디야? 지금 몇병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는 아니었어요 또 딴 데인가 보네 여기 되게 길이 복잡하다 의외로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도 복잡하네 내가 이쪽에서 왔지?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길이 아 나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로 내려갔었죠? 그럼 여기에 또 가는 길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쪽에 아 저기 있구나 예 뒤적뒤적 다 했어요 그럼요 동료 직원님 우리가 만났다는 것은 있겠지가 않아요 전 당신의 공작 강도가 마이로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거짓말 설득 어 어 어 어 어어 어째수없지 뭐 어쩔수 없지 뭐 근데 뭐 얘 이거 통과하는 그게 있을텐데 직원 그게 카드가 어디에 직원 카드가 어디에 있을거에요 근데 찾아서 갖고 올까? 귀찮아서 그냥 죽이면 되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죽여 죽여 이 여기 어딘가에 이거 카드가 있어요 얘를 연구시설 금고에서 근고에서 애가 갖고 있구나 이 컴퓨터네요 아 드디어 정보를 자 콘텐츠점 퀀텀 출하 자 찾았어요 파라다이스 볼 쇼핑몰 슈퍼 두퍼마트 올드온리 올드온리 식료품점하고 어 슈퍼 두퍼마트는 가봤죠 거 꽤 많이 있었죠 퀀텀이 올드온리 식료품점 그 근처에 그 뭐야 쓰러진 그 뭐야 그 트럭이 있었죠 거기 안에 있었고 어 근데 파라다이스 풀면 안 가봤네 야 이 퀀텀을 만들어낸 직후에 전쟁이 터졌나봐 이 얘기만 겁나 많은거 보니까 그 컨트롤을 만들어낸 직후에 전쟁이 터져서 모든게 배달하다가 어떤 데는 시점이 거의 같았던거죠 제주군 배달 어떤 데는 배달하다가 핵맞고 다 떨어지고 어떤 데는 배달 완료해서 정리하다가 창고에 있었고 그런거죠 다 된거같은데 가자 밑에도 멀꺼이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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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없어요 이제 1층 그 아까 열쇠 필요한 금고있죠 거기 가가지고 열쇠를 열어서 포뮬라를 가지고 마스크를 얻으러 가면 되요 내가 이 짓을 왜하고 있었냐면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마스크 어 AP 그 생긴건 개떡같지만 어 능력이 좋은 자 이쪽이었죠 이쪽이 금고가 있었죠 자 라도의 4개랑 뉴카콜라 정제법 저 얻었어요 이걸 가지고 있어 어 거꾸로 2병 있었네 이거 뒤지지도 않았네 내가 일단 그니까 뭐래요 그냥 알았다고 그냥 수리하지 않나 에이 그건 그냥 핑계다 일을 잘하셨나보네 여진님이 핑계에요 핑계 일을 잘하셨나보네 아까 노트에 어디로 가져오라고 했지 레드로켓 자전거 공장 레드로켓 자전거 공장 레드로켓 자전거 공장이 아마 이쯤인가 이쪽인가 이쪽 이쪽인가 이쪽이었던거 같은데 여기 레이더나 삼성이 불어밖에 안되네 어 어 어 나왜리러냐 나 뭐 다쳤나? 아닌데? 의상이 레이저.. 아 이거 아니.. 아 이거구나 아아.. 그게.. 그니까 왜그런거냐면 인수인계 해야지 자기가 편하거든? 위에 있는 사람이 그니까 매니저가 그런다는거 아니에요? 인수인계 할 그.. 할사람이 있어야지 편하거든요 그냥 가면은 안편하니까 자기가 다시 가르쳐야되니까 그건 귀찮잖아 일단 레드.. 여긴가 로켓? 이쪽인거 같기도 하다 여긴거 같기도 하다 그게 그런식으로 잡아서 자기 편하게 하고 어.. 이제 나가게끔 하는거에요 어? 야 뭐.. 되게 냉.. 냉.. 여긴거 같은데? 뭐야? 오오! 안 돼! 그치 야 뭐 이때 죽으러.. 죽으러 오는구나 야 다 95%야 이제 이거 봐 원래 머리만 95%가 거의 안 떴잖아요 이 이거.. 그 퍽 찍고 나서는 저격수 퍽 어? 여기가 아닌거 같은데? 레드로켓 어디지? 일단 여기 각각 다 왔으니까 발견만 해놓.. 발견이라도 해놓죠 레드로켓이라고 하니까 빨간색 로켓 있는.. 곳을 어? 여기왔나? 어 여기다 여기다 내일 레덕스에 가면 어.. 마시오에.. 죽음을 알려주러 왔어요 어우 추가수당 준대요? 추가수당 준다고 하면 해야지 예 추가수당 준다고 하면 해야죠 ㅎㅎㅎㅎㅎㅎ 아 이.. 협상을 잘 하셨네 예수님이 이게 그냥 달래가지고 나가려고 하는거 그거 좀 끌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추가수당 준다면야 당연히 해야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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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그거 추가수당 달라고 해야지 좀 솔직히 달라고 하면 조금 어.. 정없는 사람처럼 비치긴 하는데 대놓고 달라는게 아니라 그쪽에서 준다고 해서 말이 나온거면 괜찮죠 괜찮죠 싫어 싫어 왜? 선둔 센터 두비어스 일단 너부터 그리고 관리 레덕스 야 이거 왜..왜..왜..왜 안되냐 자 지명타에 한번더 오! 하나! 하나! 한번맞췄어 아 ob ok . 센터 또 얻었다 얻었다 또 얻었다 자 AP가 25가 증가합니다 25가 뭐가 맞냐고 하실 분들도 있어요 브라우스 3 AP의 중요성을 모르신다면 25란 바로 Z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25의 증가치를 못보이죠 Z가 30인가? 퍽 하나를 찍으면 25가 오르나요? 액션보이든가 액션버린가 그걸 찍으면 25가 오르는데 그걸 아이템이 그냥 올려주는거야 굉장하죠 게다가 중복이 되니까 방어력도 괜찮아요 고쳐보자 더 올라가나? 방어력이 또 올라가 방어력 6이야 이야.. 차량 먼저 버려야죠 이게 행운의 선글라스도 버려야되는건데 이게 근데 두 개를 다 차지해서 그래 원래 머리하고 안경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걸 쓰면 그 두 개를 못써요 그래서 인지적하고 행운을 지금 버려야되는거죠 행운이 지금 7인데 행운을 쓰면 이게 8이죠 치명타 확률에서 좀 차이가 나서요 하지만 AP를 중시한다면 이게 좋아요 하지만 생긴건 아주 그냥 하지만 AP가 많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됐어 이거 옮기면 여기도 좀 털고 갈까? 레드레이서 공장 레드레이서 하면은 무슨 경주용 자동차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레드레이서 하면 경주용 자동차 같지 않나요? 근데 저게 그 가보시면 알아요 저기가 차 레드레이서 하면은 경주용 자동차 같은데 일단 버브레드 뭐 하나 얻었었나 아니네 아 아 이거 넣어놓구나 야 이거 되게 많다 콜라도 되게 많아 누카콜라 컨텀은 재료라서 여기다 넣어놓으면 되죠 여기다 넣어놓으면 되죠 자 그리고 레일웨이 라이프를 100% 다 고쳐서 저기다 넣어놓고요 어딨냐 여깄다 어 핵분을 갈 정도로 목발로 의상을 이걸로 이걸로 바꾼 다음에 100% 100% 차는거지 자 이거 다시 여기다 넣어놓고요 그리고 일단 정리하고 는 이걸로 여기다 넣어놓자 랩땅 사실 제거 다트건 하던 넣어놓으나 이것도 넣어 놓고 됐죠? 야 많이 얻긴 만에 얻었구나 다 넣어놓고 아 드디어 행운의 선글라스와 바이바를 할 떼요 이거 차형모자도 참 좋은것들인데 인지력 은신 올라가는건데 하지만 빠이빠이 해야됩니다 안타깝지만 아 안타까워 안타까우면 막 느껴지지 않나? 보는사람으로 하여금 아 정말 안타까워하는구나 정말 정말 안타까워하는구나 BJ가 내로가 정말 안타까워하는구나라는걸 막 느껴지지 않나요? 아 정말 이 저게 그냥 중단 그냥 뭐 마스크 정도만 됐었어도 마스크는 마스크구나 근데 모자만 쓸 수 있었어도 참 좋았을텐데 넣어놓고 넣어놓고 이건 못다 쓴건지 모르겠어 그딴 넣어놓자 제알치프도 넣어놓고 제알치프도 넣어놓고 그 뭐야 어지러워 군번도 넣어놓고 군번도 넣어놓고 아 군벌은 무게 안들어가니까 그냥 해놓을꺼야 아냐아냐 군번도 넣어놔 딱 정말 필요한것만 그리고 다트건은 무조건 가져가야죠 다트건은 필수야 필수 무조건 가져가야 돼 40개월부터 그냥 넣어놓고 다니고 야 나 유니크 정말 많이 모으긴 많이 모았구나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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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유니크 정말 많이 모으긴 했어 올드 페인리스 야 나 5미니도 굉장히 많이 이거 그 다음에 예비군 타트 타트 SMG 예비군 아 SMG 올드 페인리스 그 다음에 지뢰 지뢰 지뢰가 참 좋아 지뢰가 지뢰가 12개정도 수류탄 보다 야 그래도 무게가 왜이렇게 많지 아 그래도 무게가 너무 너무 많은데 약때문인가 탄약은 무게 안나가구요 약때문인가 약을 좀 비워보죠 탄약은 무게가 안나가요 와 약때문이였구나 야 약이 어 잠깐만 레 저 예빙라이플도 되게 무겁구나 아 싸이코는 정말 없다 아 싸이코는 정말 없다 설득때문에 정말 안타까울때 뭐야 설득이 정말 힘들때 그럴 때 써야지 뭐 버프하우트 정말 없네 됐어 뭐 이정도면 되겠죠 그래도 97야 거의 100이야 그래도 야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거의 100이야 점점 조금씩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제 LP 이것도 얻었겠다 저 레드레이스 한번 가보죠 그런거 다 이미 넣어놨어요 자동으로 다 넣어줘요 내가 뭐 할 필요 없어 혹시 자동으로 넣어지기 때문에 병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레드레이서 공장 레드레이서 공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궁금하시지 않다고요 궁금하나요 이게 바로 레드레이서예요 자 빨간색 세발자전거죠 바빙 spot 좋지 아 쓰레이서 스티 니스머신님 어서오세요 이거 이거 타고 다니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여기다 발 딱 건져놓고 몸을 기역자로 구부린 다음에 양팔은 넓게 벌려 학처럼 손잡이를 잡고 한 발은 구부리고 한 발은 쭉쭉 타며 씽씽 아주 굉장한 속도로 다릴 수는 없겠지 그래도 어 공장이라 재료는 좀 많을까? 어 뭐야 야생고 그러잖아 쏘라 빨리 어 지금 소리가 음운의 사내의 소리였는데 음운의 사내의 소리였는데 야씨 나와도 그때 나오냐 리버나 리버스 리버나 그 뭐야 오버로드 아 오버로드 그 베이 아 뭐지 오버로드라고 하나?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오버로드 그 뮤탄트 그 왕같은 놈 그놈 잡을 때나 쟤 나오면은 정말 아 편하게 잡았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잡을 때는 별로 그거 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잖아 베이모스 잡을 때 저거 나오나? 베이모스 잡을 때는 한 번도 안 못 본 것 같다 이것도 거의 지금 어? 너 지금 이거 내구도가 왜 이래 이거 고쳐야죠 야 지금 AP 정말 많다 AP가 158이야 158 수평 뮤탄트 베이모스는 덩치 큰 놈이고 저 뭐야 이 건물 안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있잖아요 그 아마 오버로드 아닌가? 아유 나파이 뭐야 지금 내가 5.25 탄약이 얼마나 했지? 이것도 좀 모았을 것 같은데? 1400발 확실히 이 10미리 이것도 좋은데 주한농이 좋긴 좋지 주한농을 좀 끼려고 아 이건 미니어처잖아 아 이거 가져갔으면 좋겠다 아유 귀엽다 쪼그라리 되게 귀엽네 아유 아유 담배 한갑도 안 가져가지 이제 다 귀찮아 이제 돈이 없는데 이제 슬슬 팔아야 돼요 이제 돌아다니면 이제 물건 팔 때가 왔는데 이제 흥정도 거의 50 50면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슬슬 팔아도 되죠 소리는 이제 100 찍었고 완전 100 찍은 건 아니지만 이제 도움을 받으면 100까지 되죠 어 어 어 어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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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정말 뭐 없구나 저기 툭 여기는 뭐 적이라고 할만한 애가 없군요 이러다가 리버 나오면은 예 고난히 놀라면서 또 도망가겠지만 리버 나올 것 같지도 않아 여긴 기억도 안 나 여긴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는 거 보면 뭐 먹을 게 없었단 소리야 자 어 인마 어 어 어 인마 어 한방이나 죽었어 하늘을 우러다 보니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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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위생생을 느끼고 있는구나 어? 뭐 늦게 썼어. 터치냐... 폭발탄인가... 어 뭐야 이거 리버인데 뭐야 어 뭐야 뭐야 안 보여 어 지금 투명한 애 같은데 지금 메시가 엉켰나 아니 뭐 레벨 뭐야 깐 것도 없는데 동지니님 어서오세요 엉킬 것도 없는데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안 보여 저 엉킨거 같애 메시지가 표현이 안돼 어 이쪽에 있나 쟤가 아닌데 어디야 아까 그 터진건 뭐지 로봇 시스템 액티베이터 로봇 시스템 Á티베이터 로봇 시스템 Á티베이터 하아...하나 더 저기있다 뭐야 아까 그 그 그건 뭐지? 도대체? 아이 뭐야 이거 아이 뭐야 이거 아이 길을 막고 그래 이... 아유... 이거 이거 고철상에다 팔면 돈 좀 나올텐데 아휴 나 진짜 내가 싫다 아아 게임하면서 저걸 고철상에 팔면은 돈 좀 나오겠다는 생각하면 내가 싫다 진짜 아아... 그래 진짜 있어 이러지 말자 내려요 저기 아까 터진거 뭐지? 지구 피 tzd candidates 우우우우우우 어 아 아까 그 터진게 리버였구나 뭘 던졌던게 왜 안와 야 이럴때 의문의 사나이가 나와줘야되는데 의문의 사나이가 이럴때 나와줘야되는데 빼 아 내가 다트 맞아서 안오나 Basically 좀 뭔가 결함이 있는데 애가 캬 뭔가 결함이 있는거같은데 어어어어 에이 레디에이트 이거를 무얼 맞춰줄수가 있는데 아니 이거뭐야 나 이거 처음보닌 근데 또?? 이걸 또 맞춰서 터뜨릴 수가 있네. 새표하고요 오오!!! 아유잉잉이 표정이 왜 이렇게 으으으으으흑 그, 그렇게 불쌍해 보이지? 자기를 때리지 말라다는 그 표정 아닌가요? 잘 안보이시나? 아니 나 때리면 안되는데 라는 표정이야 자잘한다 오오 안죽었어 아 정말 안죽어 이 자식 아까 그거 맞춰보려고 했는데 18%밖에 안되서 안맞을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한건데 아 아까 쟤때문에 여기서 계속 죽었어 아 한번 죽었던거에요 스패너로는 되게 많네 가져가지마 저런거 이제 괜찮아 괜찮아 무게만 많이 나가고 뭐야 소대할거는 이제 뭐 많으니까 이게 재료템은 깡통 그냥 좀 보면 가지고 가고 누카콜라 그 도시락이랑 그 다음에 또 감지기 뭐 이런거 이런거만 가지고 가고 저런거는 이제 다 버리죠 이쪽은 지금 다 한거 같고 야 근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데 리버를 만날줄이야 근데 나도 이제 리버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거 보면 레벨이 어 뭐 뭐고 또 뭐 레벨이 좀 됐다는 소리야 하긴 18인데 뭐 이제 슬슬 음 DLC를 섬유패브로 가야될거 같애요 이정도면 몇개만 더 하고 일단 내가 생각하는 첫번째 DLC는 어 원래 보통 앵커리즈나 피스를 먼저 하는데 앵커리즈를 보통 많이 처음으로 하죠 근데 나는 그 뭐지 그 배타고 하는데 거기부터 할거야 아유 어휴 잠시만요